하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 셋, 동현아입니다. 잠깐만. 아니, 지금 저희 녹화를 끊었어요. 최단 시간 녹화를 중단했거든요. 본인이 찍으신 거잖아요. 내가 찍었는데. 지금 왜 그래. 괜찮겠어? 본인이세요. 아니, 누나 씨. 틀리고 있는데 맨날. 저희가 몰래 찍은 게 아니에요. 하소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 알아요, 알아요. 솔직히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당황하신 거죠?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요. 그냥 집이니까. 근데 왜 저래?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눈썹 CG 되나요? 저 모자이크도 아니에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눈에다가 그 있잖아요. 빨략빨략 큰 거. 고정해 드릴게요. 저희도 굉장히 놀랐어요. 최대한 시간에 영상 끊어주셔서. 저희도 당황하긴 했어요. 찍어놓으신 거니까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벌써 힘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간의 둘째 고은아입니다. 방간의 막내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씨. 미래 반갑다. 너무 재밌어. 어쩜 가족분들이 다 재밌지? 이보다 리얼리티는 없다. 이보다 리얼리티는 없다. 다시 찾아올게요. 찾아봐. 찾아봐. 아니, 이 모습을 찾아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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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거는 뭐가 문제죠? 예쁜데? 너무 예쁜데요? 예퍼스 문제야. 아, 예퍼스 문제예요? 아, 지금. 아, 비포 애프터가. 아, 너무. 아, 부모님네 동일 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놀라셨어요, 지금. 잠시만요. 여기서 드셨어야 했는데.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 찾아오시마. 자신 없어. 자신 없어. 난 참 이런 모습이 좋아. 나도. 이런 모습 너무 귀여워. 양경씨가 안 되셨다고. 나도 안 먹기 싫어져. 네, 은하씨가 발성이 좋아. 최선이 너무 멋있어. 왜 이러시지? 방시지만 15대 정선. 방, 철용. 방, 철용이야? 방, 철용 씨. 방, 철용 씨. 오늘 분리수건까지만 하고. 그만 놓아줄게. 내가 엄마가 앞에서 담아줄 줄 아냐? 야, 야. 이걸로 하는 거야. 너무 압박하네. 아, 지옥이 있다. 이런 건가. 하지만 월급을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연예인스럽다고 해야 하던데? 관심받게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한 번 해봐서 봤어요. 이 친구가 항상 망가져줘서 제가 빛나요. 인기란 사이네요. 이 친구 뭐 이렇게 합니까? 조용. 다 알아. 정말로 하겠다. 다음 시간에 공연 nee. 천천히 연예인.